교회국어 강사 안종민 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고3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법지문, 사회지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부터 17번까지 인데요. 어휘문제 없이 이렇게 4문제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시 같은 거 하지 않고 한번 바로 한번 해보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언이 있는데요. 자기 사망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서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고 했습니다. 유언은 법률 행위입니다. 유언은 법률 행위입니다.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합니다. 일방적 의사 표시입니다. 자 권리 관계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재산 넘겨주는 것이 유승입니다. 자 선생님이 잠깐 표시해 볼게요. 유언이 있구요. 유승이 있습니다. 유언을 해야지 유승이 되겠죠. 유승은 재산 넘겨주는 겁니다. 잠깐 관계만 표시하겠습니다. 유언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 속에 유승이 있습니다. 유승은 재산을 넘겨주는 거에요. 유승은 상대방 의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방적 의사입니다. 아까 나왔던 일방적 의사 유언하고 같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사람에 유언을 해야 유증이 있는 거죠. 유증 유증을 유언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의사만으로 만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유증 받는 수증자는 상대방이죠. 그는 벌써 유증은 성립했습니다.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와 다릅니다. 유증은 증여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유증하고 증여는 어떻게 다르냐 유증은 일방적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하지만 증여는 상대방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증여와는 다릅니다. 자 요거는 같은 편으로 묻고요. 증여와 다릅니다. 그래서 유증 증여 유증과 증여는 의사 기반을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네요.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법률행위를 합니다. 승낙을 한다 이것도 의사 표시고요. 주겠다 하는 것도 의사 표시입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재산을 넘겨주겠다 하는 것도 의사 표시죠. 이게 공통점이고요. 법률행위입니다. 넘겨주는 것 자체가 행위인 거죠. 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 이유는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입니다.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입니다.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증하고 차이가 나는게 증여 였네요. 증여는 계약에 들어갑니다. 계약에 들어갑니다. 얘는 단독행위입니다. 한 방향이라는 거죠. 계약은 계약 속에 들어가는 증여는 바로 단독행위가 아니고 쌍방입니다. 쌍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법률행위라는 점의 공통점입니다. 자 유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언도 의사 표시를 합니다. 여기 의사 표시하죠. 그런데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필 증서. 그러면 직접 쓰고 도장 찍어야 하는 방식이 규정돼요. 지켜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쓰는 게 아니니까 안 되겠죠? 남이 대필하면 안 됩니다. 직접 써야 됩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죠? 직접 쓰고 도장하는 방식이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법으로 왜 정했니? 그 이유는 당사자 사망 이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유효하다는 것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참뜻을 밝혀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와 달리 계약은 계약은 아까 증여가 있었죠?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말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유언의 경우에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방식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유언 계속 나와 있어요. 유언은 민법이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철회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유언내용을 변경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효가 됩니다. 그 유언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자녀 동의 없어도 유언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재산처분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처분하는 것은 유증이잖아요? 그거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상속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법이 정한 상속분인 법적 상속분이 있네요. 법적 상속분 그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법이 정한 비율과 달리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법적 상속인 외에는 상속인이 아니고 법적 상속분 외에 다른 비율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증을 하게 되면 유증이 재산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적 상속분이 그때는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는 상속이 나와 있는데요. 상속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인데 승계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포괄적으로, 포괄적 또 나왔네요. 포괄적이 무슨 뜻이냐? 포괄적은 자산과 채무도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권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무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유증도 의사표시고요. 유원도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에 증여도 의사표시지만 상속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합니다. 상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죠. 승계되겠죠. 의무까지 승계될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자가 먼저고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되는 거니까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1순위는 비속인 자녀 2순위는 부모 존속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먼저예요. 부모가 나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아버님, 어머님인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로 상속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후순위자니까. 왜냐? 선순위자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1순위도 되고 2순위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순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균등하게 1대1 5대5 이렇게 됩니다. 3명이면 1대1대1 그죠? 33%씩 그 다음에 배우자는 다만 50%를 얹어 주기 때문에 1대1대1이면 그 50%는 0.5를 더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아들 딸 이 한 명씩 있으면 무조건 선순위자가 되겠죠. 배우자는 선순위자와 무조건 1순위자와 같은 순서가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순위 안에서 1대1대1이 될 텐데 배우자는 50%를 얹어서 1.5 대 1대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유정으로 한대요.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유정은 보통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유정이 보통이에요. 근데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포괄적 이라는 말은 전체 재산을 하는 겁니다. 전체 재산. 전체 재산 전부를 물려 줄 수도 있고 도자기가 있으면 도자기의 절반만 유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특정 재산을 하는 게 맞지만 포괄 유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증자 그러면 유정을 받는 사람이 수증자네요.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바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과 동일하니까 수증자가 상속인 아닌 사람이 수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배우자가 아니어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도 가지고 의무도 가니까 포괄 승계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빚이 있을 경우에 이 수증자는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유정이라 했어요. 그러면 포괄 유정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특정 유정이 보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재산이 있으면 목적물의 특정 재산에 대한 일단 상속인한테 먼저 가게 돼요. 특정 재산이 있으면 만약에 그림이 있다. 1억짜리 그림이 있다면 상속인한테 먼저 가게 돼요. 그러면 상속인이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법적 상속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1.5 대 1 대 1 이런 식으로 기속되겠죠. 그런데 특정 유정의 경우에는 다른 수증자 즉 상속인 아닌 수증자한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증자는 이제 유증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한테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속인은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의무도 상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증 의무도 상속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이 아닌 수증자의 경우에 채권이 생겼기 때문에 상속인은 의무가 생겼잖아요. 너네 재산 나의 일부를 다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증자의 재산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만큼 떼서 이 다른 수증자한테 주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유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증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증자가 유증을 받게 되는데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 외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상속인은 사람만 되지만 상속인이잖아요. 사람인자입니다. 그런데 수증자는 법인이나 단체 시설도 됩니다. 이걸 법인격이라고 하는데 사람처럼 인격을 갖게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은 유증을 하게 될 경우에 상속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 드려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유원을 남기시면서 내 재산의 일부를 유증해서 옆집 아줌마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속 재산 전부가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법정 상속인 외에 수증을 받을 수 있다. 유증을 통해서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인은 상속인에게만 되는 거고요.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증자는 유증이라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줄겠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될 수 있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면 재산이 전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류분 제도가 되어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상속인이 바로 상속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몫을 수증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부 다른 사람 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한테 수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억울해 나의 재산의 유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유증한 다른 수증자로부터 유류분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리됩니까? 많이 어려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번 보겠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유언의 철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죠?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재면 채무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겁니다. 들렸죠? 그 다음에 계약은 말로만 해도 된다. 정답 3번이죠. 왜냐하면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하다. 좀 쉽죠? 3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런데 4번 5번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특정 유증의 수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목적을 소유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특정 유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유증이 나와 있고요. 특정 유증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속인에게 목적물이 먼저 넘어가고요. 수증자는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재산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나중에 넘어옵니다. 유언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한테 먼저 넘어가게 된 후에 바로 수증자가 상속인으로부터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산권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필 증서는 법이 정한 필요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도 따라야 돼요.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2문단에 있었나요? 2문단에 여러분 그 조건이 아니구나 어디였더라? 아 2문단 2문단 여기에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1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증의 효력은 유전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증자가 거절하지 않아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데 유효하게 성립은 일방적 이사만으로 유증은 성립합니다. 성립한 후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성립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하든 안 하든 유증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4, 5도 설명해 드릴게요. 유증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유증이라는 건 일방적인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증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행위다. 여러분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건인데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유증과 증여는 법률행위가 맞는 것이죠. 여기 법률행위라는 게 공통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법률행위가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5번에 증여는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했네요. 증여는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증여는 바로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낙이 필요하다니까 승낙이 없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유증은 승낙이 있든 없든 일방적으로 하면 승낙을 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5, 4, 5번도 맞는 말. 기억의 예시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유증으로 배우자 자녀가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물려줄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서 아까 그 본문의 예시처럼 1.5 대 1 대 1이라고 하는 법적 상속분이 정해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랑 다르게 될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조금 크게 키우겠습니다.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 음 유료분이 정하는 방식을 유언을 한다. 유언을 할 때 유료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료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을 통해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번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유언을 할 때 법적 상속인을 다르게 정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음 안 된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3문단에 보면은 상속분은 법률 정한 비율과 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을 배제. 소고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3번 5번 싸움인데요. 한번 볼게요.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여러분 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의 일부 50%를 유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3자 제3자한테 50%를 넘겨 줬다고 한번 해 볼게요. 50%가 0.5가 해당되는 거죠. 음 0.5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억단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3억 5천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3억 5천이 넘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족들한테도 3억 5천이 이제 상속이 되겠죠. 이해 됩니까? 자 2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3억 5천 그러니까 50%인 3억 5천 합이 7억이었던 거죠. 3억 5천 내 재산의 절반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을 받게 될 텐데 1억 5천 1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법적 상속분을 그대로 지켜지지 법적 상속분과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X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제3자에게 50%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분에 따라 비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3번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단체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3자한테 전재산 3억 5천이 넘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상속인들한테는 넘어오는 재산이 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3억 5천에 대해서 3억 5천에 대해서 3억 5천에 이 배우자와 자녀가 바로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의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전재산이 제3자한테 유증이 됐다 하더라도 상속분에 대해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받는다면 법적 상속인의 비율은 그대로 지켜지겠죠.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제1순위 법적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제산 전부를 유증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지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3자한테 유증된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 맨 마지막에 딸한테 재산의 50%가 넘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한테 전재산이 7억 중에 50%가 넘어갔다고 하면 음 딸한테 얼마가 넘어갑니다. 3억 5천이 넘어가겠죠. 3억 5천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7억에 3억 5천이 절반이고 나머지 가족들이 나머지 가족들이 나머지 가족이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또 나머지 3억 5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 대 1 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딸의 경우에는 어 1.5에다가 그죠 1 그리고 1억에다가 3억 5천이 되는 4억 5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4억 5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적 상속분은 1.5 대 1 대 1인데 결과적으로는 1.5 대 1 대 4.5가 되는 거잖아요. 딸이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상속분과 다른 비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5번을 통해 5번이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조금 까다로웠죠. 17번 우리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기 상속인한테 배우자하고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X가 사망할 때 14억 원의 현금이 있고 그 외에 자산은 없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변수는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자필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공익 법인 C한테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4억 이니까 C가 7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와 A, B가 반나누 40억 서비퍼 1억 이왕 3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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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이렇게 되는 producto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채무까지 물어주게 된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유효하지만 유증은 거절할 수는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이번에 채무가 없는 경우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AB가 받는 법적 상속분에 따라 받는 재산의 합은 결국 2억 2억이니까 4억이 되겠죠. 배우자는 바로 3억이 됩니다. 더 많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있다면 부모는 후순이잖아요. 근데 아들, 딸이 선순위가 되겠죠. 근데 후순위는 선순위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상속에 대해서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죠? 그대로 2억 2억 받겠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 아들과 딸은 같은 금액이다. 그렇죠? 2억하고 2억은 바로 같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유증, 상속, 유언, 증여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와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